가만히 가만히 너 대답하고 당동을 하여서 우리 부대장은 감격의 악수 원숭이 심장을 드러내오는 슬기롭고 용감한 정찰병리요 정찰병리요 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철조만큼 커서 감시병 잡아 재빨리 입을 막고 묻고 하면은 아하 알 수 있다 모든 정보 너무 더 대답하고 당동을 하여서 우리 부대장은 감격의 악수 원수의 심장을 드러내오는 슬기롭고 용감한 정찰병리요 정찰병리요 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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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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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